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뇌절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. 오늘 제가 경기도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작업 치료받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팔꿈치 한입에 한입에 넣어주세요 양념이 다진마늘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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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mall Jeremy Regent o o some e e e e e 3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